. 야 인사 먼저 할까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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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센터. PDW ESC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저희가 다음 무대를 위해서 마이크를 약간 체인지하더라고 멤버 2명이 들어와서 마이크를 바꿔 볼텐데 괜찮으시죠? 밖에서 봐도 국군 장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, 안녕, 안녕 오랜만에 팀 분들 만나니까 힘이 줬는데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쏘리 질러 역시 소리가 좀 달라요 힘이 되네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세요 저희 뒤에 또 어마어마한 무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더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확실히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여러분들 열기가 있어도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좀 괜찮은데 너무 더우세요? 아니야 그렇죠 덥죠 덥죠 더운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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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지 체인지 바텀 터치 아 네 아 네 앞서 멤버분들이 군인분들 계신다고 아 완전 좋아요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미흥목연을 안 간지가 꽤 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네 항상 저희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멋진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분들 네 오늘도 날씨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 호응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주신 관객 여러분 저희가 더 재미있는 곡을 준비했어요 어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앞으로 날 거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016 DMZ 평화 콘서트 저희 시스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네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저희 시스타의 쉐이킷 들려드리면서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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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